아무리 바빠도 거르지 않는 노인복지관. 2년째 모범생처럼 다니며 노래교실도 나가고 자원봉사도 한다. 볼 때마다 미쳤어 를 외치는 사람들. 좋든 싫든 몸은 리듬을 타고. 그럴수록 열성패는 들어간다. 내가 미쳤어 그때 미천을 잡지 못했어 또 나 뽀뽀뽀뽀뽀라 그 짧은 추억만을 남겨준 채로 나 됐어. 감사합니다. 잘하셔. 병수 씨 사람들의 눈길을 잠시 피해 보는데. 어딜 가도 숨을 때가 마땅치 않다. 병수 씨. 병수 씨. 병수 씨. 병수 씨 안 좋으세요? 네. 몸이 좀 안 좋네. 항상 건강들 하세요. 아프지 말고 진짜. 아프지 말고 건강이 처처해요. 정작 병수 씨는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. 이 동네에. 참 인물이 있었어. 그 완전히 할아버지가 봐. 이제 아이는 못 속인다. 여기 발맣을 때 가려가면. 그런데 지금 걸어가서 보니까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. 아이고. 마음은 청년인데 몸은 77. 피로를 이기지 못하나 보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